안녕하세요. 이병옥 쿨플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어프로치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프로치가 진짜 어렵죠. 그리고 어프로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공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어프로치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풀스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한 파트로 두고 거기에서 생각을 하면 쉬워요. 그런데 어프로치는 생각할 때 부드럽게 U자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대각으로 꽂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이렇게 둘러치는 게 아니라 팍! 팍! 꽂으면 완벽한 터치를 할 수 있는데 어... 저희 이병옥 골플랩에서 상대 스윙이라고 해서 쫙 스윙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 맛만 보여드리려고 해요. 백스윙을 할 때 제가 쫙 풀어치라고 하는데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싹 뒤로 뺍니다. 이거 진짜 비법이에요. 이렇게 빼요. 그럼 약간 치큐닝같이 보여요. 그렇다고 이렇게 벌리는 건 아니고 그냥 몸에 살짝 붙은 상태로 이렇게 뺍니다. 그럼 이때 장점이 뭐냐면 페이스가 전혀 회전을 하지 않아요. 그냥 낮고 길게 빼면 페이스가 도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빼면 페이스 형태가 그대로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뒤로 뺀 상태에서 뭘 하느냐 그냥 팔꿈치만 펴면 돼요. 접어 펴 팔꿈치 당겨 펴 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때 진짜 무서운 건 페이스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페이스 방향이 돌았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쫙 이라고 하는 거는 뒤로 당겼다가 쫙 그냥 뻗기만 해라. 칠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백스윙 들고 쫙 이런 식으로 펴게 되면 공이 그대로 그리고 스핀 양도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좀 낮게 쳐도 팍팍 쓰는 그린에서 그런 멋진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시 팔꿈치 빼고 쫙 오 좋아요. 또 칠려고 휘두르시면 안 돼요. 그냥 팔꿈치 빼고 쫙 이건 무조건 정타예요.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공이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? 뭐 이렇게 좀 열어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이 뒤로 빼고 쫙 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운스로 해서 공도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 또 항상 있으면 어디서건 여러분들은 팔꿈치 빼고 빵 또 쫙입니다. 쫙 팔을 쫙 펴는 거예요. 접고 쫙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앞에 뭐 치핀 거리에 짧아 가지고 그린 앞에 있잖아요. 치핀 쫙쫙 세워 가지고 듣는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. 이걸 쫙 풀어치라고 하는데 그냥 빼서 넣고 빼서 넣고 빼서 쫙 빼서 쫙 빼서 쫙 이 연습을 하시면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. 쫙 풀어치 터치에 있어서는 왕입니다. 얘가 접고 빵 치면 스핀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에 모든 것에 있어서 압도적인 성능, 압도적인 실행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. 아마 여러분들은 어프로치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. 상대 스윙에 있습니다. 상대 스윙에 쫙 풀어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만만 보여드렸어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간단한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 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